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임영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린 뉴딜 시대의 농업 환경 자원 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 우리가 그린 뉴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 시대에 왜 농업 환경 자원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지금 그린 뉴딜 방향성에 맞게 농업 환경 또는 환경 자원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농업 환경 자원 정책의 향후 방향성에서 지속가능성의 주류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린 뉴딜 논의 배경은 사실 1930년대에 대공학을 이기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한 뉴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토마스 프리드만 책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요. 사실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2009년 UNEP에서는 이미 그린 뉴딜과 관련된 협의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더 부각이 되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서 유럽과 미국에서 그린 뉴딜 또는 그린딜이라는 이름으로 이 내용이 다시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이 딜 내용을 조금 보시면요. 우선 목표는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2050년 혹은 향후 10년까지 탄소 배출 또는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공정한 전환이라고 얘기해서요. 공정하고 정의롭게 결국은 포용성 있는 뉴딜을 해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사실 오바마 대선 공약에서 이미 나왔다가 지금은 민주당에서 이것이 당론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역시 사회적 불평등을 이야기하면서 평등 또는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 각 분야 6개 분야에서의 이런 그린 딜과 관련된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농업 부분의 전략은 Farm to Fork라고 해서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환경제 차원을 강조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식품체인이라는 측면에서 농업이 생산, 유통, 가공, 소비 그리고 폐기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 뉴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그린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위기도 위기지만 기후 위기가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친환경 일자리 창출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친환경적이어야 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뉴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저는 사회적 합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 측면에서 좀 더 그린 또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대합의가 필요한데 이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재구조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재구조화의 과정을 어떻게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올해 7월에 한국판 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안에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의 강점을 두었습니다. 세 가지 축의 강점을 두었고요. 이 중에서 중간에 나온 그린 뉴딜이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린 뉴딜가 굉장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기반에 걸쳐서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문서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그린 뉴딜 속에서 농업, 농촌의 역할이라든지 과제 정립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린 뉴딜에서 그린 측면입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 우리의 지금 농업, 농촌은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하게 특히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이 담겨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뉴딜 측면에서 이것이 농업인가 정부 차원의 합의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까지 모두 포용하는 사회적 합의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농업계, 특히 농업인들과 농업인 단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제시할 것이고 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린 뉴딜 시대에 왜 농업이 중요하냐면요. 농업은 과거에는 식량 생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농업이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예시로 만들어 본 내용인데요. 농업의 전 식품 체인에 걸쳐서 다양한 교차 지점의 그 이슈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나 생물 다양성, 물 위기 대응이나 토지 이용 등은 농업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걸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정 패러다임 전환은 작년에 나왔던 농정 틀 전환의 비전에서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살아 환경 중심의 농정을 앞서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나왔었고요. 그럼 여기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본다면 다양한 그린 뉴딜 이슈가 있겠지만 농업 환경 자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의 역할이 변화하고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면 농업인의 역할도 함께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식량 생산자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는 농업 환경, 환경 자원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 환경 자원 관리자로서의 농업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 올해 도입되었던 공익형 직불제 개편일 것입니다. 우리가 공익이라고 하면 제가 예시로 나온 것이 농업식품기본법에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적어도 이 법에 있는 공익기능을 농업인의 활동을 통해서 또는 농촌주민의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이 기능하고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된 직후 모습을 보면요. 기본 공익형 직불이라고 하는 농밭 직불금 부분의 개편이 주로 이루어졌고 사실 선택형 직불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부분에서의 직불은 기존에 있던 친환경 인증농업에 관련된 직불금과 경관보전 직불 만을 포함하는 좀 제한된 형태로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기본 직불금에서 소농 직불금이라든지 면적당 역진적 단가를 반영한 것은 형평성 재고의 주력한 부분, 즉 일종의 공정전환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일부를 반영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공익기능, 특히 여기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준수사항이라는 교차준수라든지 또는 선택공익형 직불의 범위, 유형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비교하자면 이것이 유럽에서 그린딜에서 제시한 유럽의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 부분입니다. 그래서 4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고요. 농어 환경 자원 관리는 사실 여기서 보이는 서스테이너블 푸드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부분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농어 환경 자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요. 사실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중장기 목표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환경 효과를 확보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신경 쓰겠다라는 점과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겠다는 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식량 안보라든지 영양 있는 깨끗한 건강한 식량의 접근성 확보 등을 함께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그린 딜도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요. 특히 농업 부분에 이런 Farm to Fork Strategy라는 전략 부분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 건지에 대한 액션 플랜 정도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올해 유럽의 공동농업 정책이 한 번 더 개정되어야 되는 해였는데요. 그 결과를 내년에 발표하기로 미루면서 그린 딜과 함께 이 내용을 연계해서 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액션 플랜이라든지 중점 과제 선정, 세부 과제 선정 등등 여러 가지 가야 할 길이 유럽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린 유질 속에서 농업 환경 자원 관리라는 것은 우선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 지속가능한 농업, 특히 그린 부분에서 본다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농업 환경 자원 관리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때에 우리가 말하는 농업의 공익 기능이 제대로 기능할 것이며 이런 농업의 공익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는 가치 또는 값어치가 공익적 가치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공익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국민이 원하는 공익 기능을 높여야 된다는 점에서 큰 뉴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농업 정책 패러다임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우선은 경쟁적 농업과 다원적 농업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현재 국내 농업은 이 경쟁적 농업과 다원적 기능 농업, 다원적 농업 사이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 생산성, 원가 절각 등에 굉장히 초점에 맞춰서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시각을 바꿔서 다기능성, 다원적 농업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농업 정책도 이에 맞춰서 재구조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농업 생산의 현황을 보자면 여전히 경쟁적 농업 패러다임 안에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투입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OECD 지표로 비교한 농업 환경 지표들인데요. 경지 면적당 농약 판매량이라든지 농업용수 취수량, 그리고 농가 에너지 사용량, 경지 면적당 인여 양분, 이건 질소뿐만 아니라 사실 인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투입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투입 영농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는 투입제에 대한 오염부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 측면을 볼 때에도 우리나라의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 양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생산액 대비로 보면 OECD 평균보다 낮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관련된 부분에서도 집약적 용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투입을 하지만 생산성도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고투입 농법 또는 경쟁성, 경쟁력이 강조되는 이런 농업 패러다임을 우리가 과연 잘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차근차근 우리가 해나가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가 이제 우리의 논의 지점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세 가지 이슈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림과 뉴딜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나눠봤는데요. 예를 들어 양분 투입과 이용 관리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양분 수지, 인여 양분 양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문제는 비료 원료의 높은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외부에서 들어온 양분 때문에 국내 양분, 인여량이 많아지는 거죠. 또한 자원순환이 잘 되지 않고 있기도 하고 이런 인여 양분의 오염부와 있어서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통일된 방법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 부분에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시각 차이, 또한 농식품부 내부에서의 부서관 칸막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있고요. 이런 순환 농업에 관한 농업인 혹은 국민의 낮은 인식도 한몫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축분유에서 유래한 퇴액비를 쓴 농산물이라고 하면 가축분유 하면 떠올리는 악취 문제 등이 있죠. 소비자 인식이 이런 어떻게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또는 농촌용수와 관련된 통합물관리체계를 보자면 현재는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저희가 수질수량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물관리체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부분을 보면 현재 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가 이완화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체계고요. 그리고 수질수량통합관리는 아직도 미흡하다. 수량관리 측면에서의 관리가 주를 이루었다라는 부분을 읽 수 있고 그리고 농어촌 법상에서는 농업용수가 아니고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촌용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농촌용수가 아니고 농업용수 즉 관계용수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잉여 농업용수량에 대해서 타산업체에서 이걸 우리가 가뭄이나 이럴 때 같이 쓰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농업용수가 비가 내린 뒤에 필요한 부분을 쓰는 보충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잉여 용수량이 있을 때도 그것이 과연 관료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는지 이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맞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탄소 영농체계 구축일 것입니다.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2050년 저탄소 사회 목표가 지금 만드는 것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농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타산업 부문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탄소 영농보호 보급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이 정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산에서도 굉장히 작고 농가 보급률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또한 신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이라든지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도 역시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협력 체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기후변화 대응은 현재 농식품부 내에 있는 재생에너지 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팀에서 이 모든 업무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농업 정책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런 탄소 감축과 생산성 사이의 상충 관계 또는 시너지 관계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정량적 효과 분석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린 유딜 시대 농업 환경 자원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선 비전이 먼저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비전을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2019년 나왔던 농정틀 대전 안에 있었던 비전을 다시금 가져오는 것이 어떨까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여기서 환경이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부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린 유디라는 큰 틀에서는 이것과 더불어서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의 공정성도 함께 다뤄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농업 환경 자원 정책의 목표는 첫 번째는 탄소 중립 실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 농업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범위로 말씀드렸는데요.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인증 농업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인증 농업을 탈피한 외연이 확대된 환경 농업 또는 보존 농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농업인 특히 농업 부문 안에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한 전환을 하도록 지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아래 여러 가지 중점 과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예시로 세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한 공익기능 제고고요. 두 번째는 저탄소 농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이고요. 공정한 전환. 세 번째는 친환경 농업을 넘어선 환경 농업 구축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린 유질 시대. 사실 이 부분은 농업 환경 자원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 정책에서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정책 결정 주기에 있어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주류화해야 된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영해야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정책 결정 주기. 아젠다를 설정하고 정책을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고 성과 평가를 하고 이와 관련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이 주기 속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선은 이런 정책 결정 주기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과제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정책 결정 주기에 있어서 단계별로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특히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속 가능성에 주류화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이해관계자 혹은 관련된 어떤 정부 기관이라든지 단체, 국민들이 있다면 이것을 논의하는 장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사회적 합의, 뉴딜의 측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아젠다 설정에서는 첫 번째는 국민이 원하는 농업의 공익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절화돼서 생산은 생산대로, 소비는 소비대로, 유통은 유통대로, 가공은 가공대로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큰 틀에서 아젠다를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일의 역할 정립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산자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관리자 측면에서 이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또한 이게 정확한 관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인가도 함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 목표 설정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량적인 중장기 목표라고 제가 적은 것은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이라는 것도 탄소순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정량적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량적 지표 없이 정성적으로만 목표가 제시되다 보면 나중에 성과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정량적 중장기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모든 관계자 특히 국민들이 참여해서 공익기능에 대한 기능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공익형 직불제만 하더라도 현재 정량적 중장기 목표는 농약과 화학비로 사용량 절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농업의 공익기능을 굉장히 일부만 반영한 목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목표 지점을 여러 가지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정체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농업 정책은 보조금 위주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책 수단을 볼 때 정책 수단은 규제도 있을 수 있고 규제와 보조금이 혼합된 수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발적 협약과 같이 민간에서 스스로 협약을 맺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장기 목표에 어떤 것이 가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정책 수단에 대한 그런 유형별 재원 형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형성되었을 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 농식품부가 굉장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결정 및 실행에 있어서는 중소가족농과 같은 소수들을 반영하는 실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정책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증거기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 성과평가는 특히 환경 분야는 활동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 쓰겠다 정도에서 끝나지만 결과 중심의 성과 지표가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 써서 생기는 환경 수질의 등급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토양의 비옥도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성과 지표를 만들 수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경우 특히 아젠다 설정이나 정책 형성 그리고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증거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통계가 필요한데 통계 자료도 아직 갈 길이 조금 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지표 형성이나 이행 지표 형성과 함께 관련된 통계 자료 구축을 하는 것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예시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것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능청 이덕배입니다. 농업환경 자원과 그린 뉴딜에 대한 임영아 박사님의 발표자를 보고요. 그중에 양분관리, 용수관리, 저탄소용농에 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흙을 잘 가꾸기 위한 동아리 활동을 해왔고 그러한 결과 제 모교 70주년에 저희 동아리에서 흙을 잘 가꾸자는 뜻에서 저런 기념비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흙, 올바른 비료 사용이라는 부분이 저에게는 남은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환경, 농업과 농촌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의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고 이 보조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공익적 기능을 주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베네핏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면에 도시환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오는 공해물질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을 산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농업과 농업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작물 생산환경과 축산 생산환경으로 다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공익적 기능과 공해적 기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농업을 해나갈 것인가, 축산업을 해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점에서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건 취해야 하는 뉴딜이 필요한 것입니다. OECD 국가에서 질소수지가 나오는데요. 임영호 박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소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 문제도 있고요.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수질의 부영향화 문제도 있습니다. 그중에 네덜란드가 바로 이런 나라인데 네덜란드는 질소수지를 엄청나게 낮추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위 말하는 농경지 면적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지에 질소 사용량이 많고 그러한 결과 우리나라의 농경지에서 연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약 2천만 톤인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메탄과 아산화질소인데 그 부분에서 질소 사용량 감축이 매우 시급한 것입니다. 인산 역시 일본이 가장 높고 한국이 2등인데 자칫하면 한국이 추월해서 1등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네덜란드가 이렇게 바꾸게 된 데에는 자국에 배출되는 가축분유의 50%는 농경지대에서 사용한 반면에 축산지대에서 사용한 반면에 25%는 네덜란드 내부의 농경지대로 이송하고 나머지 25%는 헝가리, 독일, 프랑스 심지어 한국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하고 한국하고의 가축분유 유래한 양분관리 정책을 보게 되면 네덜란드는 소위 말하는 자료입력과 관리 또는 거기에 대해서 농가의 페널티도 과감하게 부과하는 그러한 제대 정책을 쓰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지원하는 정책,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지원금을 끊겠다 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분수지 개선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실제 네덜란드에서 브로일러에서의 계분에서의 질소 배출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육대지에서의 또 질소 배출량 역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양분수지가 높다고 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축 사육두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기술도 뭣도 없는 엉터리 기술입니다. 그에 비해서 네덜란드가 이렇게 가게 된 배경은 가축 사양기술에 대한 엄청난 혁신을 가져온 겁니다. 가축분유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양기술, 가축분유의 질소와 인을,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사양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고 그 나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된 것은 해외로 수출하는 그러한 고품질 퇴비 생산 전략을 했기 때문에 양분수지가 개선된 것입니다. 네덜란드 퇴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갔다 온 코메코사의 퇴비는 세계 35개국에 수출되고 있고요. 이 퇴비를 가지고 베트남의 커피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 유기농 커피 생산하는데 네덜란드에 퇴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유감스럽게 코메코사의 한국지사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네덜란드에 가축분 퇴비 내지는 퇴비 원료를, 비료 원료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분수지가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게 안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퇴비를 보겠습니다. 질소인상칼리 유기물 함량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퇴비 생산업자를 위한 퇴비 공정 규격이지 퇴비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위한 성분 함량 표시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미생물이니 중금속 암양이니 이게 무슨 농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만이 규격으로 잡혀있는 소위 말하는 경축순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하면서 경정농가들이 러브콜을 할 수 있는 경정농가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양분정보는 하나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퇴비를 과연 얼마나 많은 농업인들이 사용하겠습니까? 이런 제도와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요원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퇴비는 키로당 100원도 안 됩니다. 한 포대에 2천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쌓여 있습니다. 곳곳에 퇴비장을 둘러보면. 그에 비해서 수익건개분하고 미강유박을 섞어서 만든 유기질비료가 있습니다. 이게 15키로에 15,000원입니다. 우리 유기농업, 유기농업을 쓰는 비료가 과연 국산 비료입니까? 수입비료입니까? 이거 유기농 하시는 분들의 문제도 되지만 유기질비료, 가축분을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못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에도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농업의 혁신은 일어날 수 없다. 그린 뉴딜은 요원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분관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보게 되면 네덜란드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네덜란드도 RVO라는 게 있고 한국도 아그릭스가 있죠. 아그릭스에서도 양분, 가축분료 액비를 살포하면 보조금 얼마 주고 또 퇴비 공급사업으로 연간 1,600억 원을 투입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소위 말하는 이행 확인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미약한 겁니다. 또 하나는 비료 사용 대장 작성 역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다들 네덜란드에서는 양분 회계를 만들어서 보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런 거 고슴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제도마저도 만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무슨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온실가스대로 배출 많이 된다고 OECD로부터 WTO로부터 UNFCC로부터 계속 비난을 받고 수질은 수질 오염됐다고 정화한다고 국세를 많이 비용을 낭비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퇴비의 영양성분이라든가 의무 불이행자를 처벌한다든가 농가의 의무를 이행을 점검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양분 관리 정책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한 양분 관리가 결국은 질소 투입량을 줄여서 농업 부분에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탄소 농업의 핵심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분 수질을 봤을 때 뭐니뭐니 해도 경정농가가 러브콜을 할 수 있는 퇴비하고 액비 생산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국산 가축분을 가지고 유기질비로를 생산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축분으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축사양기술하고 그로 인해서 고급 유기질비로를 생산하는 이러한 체계가 시급히 현장에 정착돼야 하겠습니다. 이제 발제자가 말씀하신 용수관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물을 도시에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있으면 그는 회색 국토가 됩니다. 녹색 국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볼록한 곳이죠. 물이 오면 머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내보내야 하니까 그에 비해서 농경지는 오목한 형태죠. 물도 머금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지하수를 보충할 수 있고 소형 물창고를 만들 수 있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경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논의 감소 면적은 급격합니다. 그래서 물안보라고 하는 부분, 식량안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토지, 농경지를 얼마만큼 잘 확보하느냐 이 토지안보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나 무시하고 매년 2만 3만 헤타 가까이 농경지가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현실이죠. 그로 인해서 농자재 산업, 농식품, 향토 산업 역시도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자께서 하셨던 세 가지 안에 대한 말씀을 이상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